한미약품이 지난 2015년 이후 3년 만에 매출 1조 원을 회복했습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제품들의 매출 성장과 또 신약후보물질의 기술 수출 계약에 따른 기술료 수익이 증가하면서 실적을 견인했다는 분석입니다. 박미라 기자입니다. 한미약품이 지난해 매출 1조 160억 원을 기록하며 1조 원 클럽에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회사는 실적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주요 제품들의 매출 성장세를 꼽았습니다. 회사가 자체 개발한 제품 매출이 눈에 띄게 오르면서 전체 매출도 지난해보다 11% 가까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매출 상위 제품인 고혈압 치료제 암호잘탄, 고지혈증 치료제인 로스젯을 포함한 대부분이 회사가 자체 기술로 개발한 신약들입니다. 이들 제품들은 회사의 국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 약을 도입해 판매한 수익이 3.8%에 불가한 단점을 미뤄봤을 때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증권관이 또 다른 분석을 내놨습니다. 신약기술 수출에 따른 추가적인 기술료 수익이 한미약품의 실적 견인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한미약품이 지난해 걷어들인 기술료 수익은 모두 446억 원입니다. 여기에는 지난 2016년 미국 제네텍의 기술 이전한 표정항압 신약에 따른 기술료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제네텍으로부터 이렇게 받은 기술료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때문에 회사의 경영 실적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올해 새로운 연구개발 결실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한 증권사 관계자도 올해도 연구개발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만큼 영업이익을 크게 개선시키기 위해서라도 기술 수출과 같은 추가적인 연구개발 결실이 나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미약품은 올해 상반기 비알코성 지방관념치료제 임상 1상, 당뇨병 비만치료제 임상 2상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기술 이전 계약 체결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미라입니다. 촬영기자1호 촬영기자1호